상암 DDMC 앞입니다. 다시 청명한 봄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공기도 부드러워서요. 오늘 기분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쪽의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파란 하늘이 드러납니다. 먼지 걱정도 없어서 마음 놓고 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 대구는 28도로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봄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여러 번 덧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집니다. 기온도 나날이 올라서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모처럼 전국이 맑겠습니다. 휴일마다 자꾸 비가 와서 속상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에 밖에 나가서 그 아쉬움을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